41번 밑줄 그은 선거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이번 선거에 자유당 민주당 후보 등 여러 명이 출마했군 여당은 현 대통령의 3선을 그리고 야당은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초대선거가 1948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았었는데 발췌 개헌을 통해서 1952년 대선에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게 되었죠 그럼 두 번을 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1956년의 3대 대선이 되겠습니다 이 3대 대선에서 나온 것처럼 눈이겨볼 말이 여기 나온 조봉암이 되겠습니다 이 무소속의 조봉암이 크게 인기를 얻어서 약 200만평 정도를 얻어서 이승만의 어떤 위협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진보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진보당을 개입을 해서 국가가 해산시키고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전격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평화통일론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예전에 조선공산당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으나 조봉암은 또 재현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며 농지개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 사건이 폭로되었다 이게 유교동란 중에 1951년인데 예비적인 부대로 국민 방위군을 모집을 했는데 국가가 잘 관리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죽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 방위군 사건 이것이 1952년 대선에서 조금 불리한 요소로 나올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진보당 해체는 1958년이고 그 이듬해는 조봉암을 전격 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반민적 행위특별조사는 반민특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습격한 사건은 1949년 66사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약간 더 사회주의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이거는 미군이 집권하기 전에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인민공학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권준희를 인민위원회로 개편을 했었죠 이게 1945년 조선인민공학으로 선포한 것이 9월 6일이죠 뭐 요쯤이 되겠고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안을 폐지하는 개헌안 이게 이른바 4.456 개헌이죠 이 개헌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홍계가 56년에 이 대선이 있게 된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밑줄근 집회가 열린 시기를 연필속해군요 이 사진은 남북회사를 요구하는 집회장입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편문점에서 만나자는 구호를 침묘 협상을 통한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통일 방안이 분출되던 시절이죠 바로 4.19 혁명 직후가 되겠습니다 장면 정보 때죠 그래서 5.16 혁명 박정희 군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혼란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도 데모가 많아서 데모하지 말라는 데모까지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장면 정보 시절 이런 급진적 통일 이런 요구가 분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명령을 실행한 정부의 경제정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경제관련 긴급명령이라고 되어있어요 긴급명령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의 긴급명령을 생각하기 쉬운데 탁 봐도 이게 사진이 흑백이에요 90년대 이후는 이런 사진이 안나오죠 그렇다면 이건 거의 뭐 이승만 박정희 정권 이때라고 보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게 1970년에 개통이 되어있죠 바로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박정희 정부가 사채 동교를 시켰죠 하여튼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을 찾으라 이것이죠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70년 이후니까 1차가 1962년 2차가 1967년 1972년 4차가 1977년이 되겠죠 그래서 3차 해당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에 있었던 일이고요 귀속재산 일자가 남기고 난 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안공사를 설립을 했다 이거는 1946년 2월 미군정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저도 이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서민, 노동자를 위한 이런 쪽, 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등등등등 이런 쪽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잘 모르면 김대중 정부가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썼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금융실명제 이건 뭐 김영삼 정부죠 1993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박종철 공개조작 발표장소 민주원법 쟁취 6월 10일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1987년에 있었죠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 오공혼법이 대통령 간선제죠 그래서 국민이 직접 뽑으려는 이유가 1987년에 들어서 분출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집회 시위가 열리게 된 것 바로 박종철 고문 은폐조작 사건 이게 이제 1월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면서 당시 전주환 정권에 비도덕성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4.13 호헌조치 전두환 정부가 현행 대통령 간선제를 고소하겠다 그랬더니 6월에 이렇게 국민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는데 호헌 철폐 대통령 간선제를 철폐하고 독재 타도라는 시위가 확산이 되고 최종 정권은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헌이 쟁취가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로 신문구의 귀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고 관련 기록물이 유니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죠 1980년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이거는 4.19 3.19 민주국선에서 긴급조치 철폐 이건 반유신투쟁이 되겠죠 1976년에 종교지도자 제아 인사들이 3.19 민주국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5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시기에 정부의 통일노력으로 오른 것은 자 얼굴만 봐도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죠 여기 보면 경의선 보건사업 바로 6.15 공동선언의 후속조치죠 2000년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역사상 최초로 6월 13일 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평행에서 일치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쟁취하게 되었죠 그 후속조치에 바로 경의선 보건 개성공단 건설 이상가족 상봉 등등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자본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선언 북한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 이제 노태우 정부 때에 있었습니다 1988년 최초의 이상가족 고향방문과 예술공량단 교환신에 있다 전두환 정부 때죠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죠 1985년 7.4 남북공동성명 자주평화민족이 대단결 남북조전연회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죠 1972년 남북사회 화해와 불가침이 교류에 관한 협의서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죠 1991년 12월에 있었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세트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6번 기억에서 위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합니다 역사성 왕의 호칭 여기 보면 신라의 기억 첫 체로 묘로 쓴 사람은 태종 조종 무혈왕이다 백제를 660년 멸망시키고 통일 기초를 마련했죠 그래서 세종 무혈왕은 654년에서 661년까지 제외를 했기 때문에 백제 멸망까지는 봤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 918년에서 943년까지 제외를 했는데 고려 건국의 위험 맞죠 그 다음에 정조 1776년에서 1800년까지 제외를 했고 탕평책 등 여러 개혁으로 성체제를 정리했다 그렇죠 영조만 탕평책을 한 것이 아니라 영조는 타협적인 성격의 완룬 탕평이라면 정조는 줄룬 탕평이면서 각 붕당은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내라고 요구를 했죠 그 다음에 충렬왕처럼 충자들과는 원간석계 왕들은 조종의 묘가 아니라 왕으로 격화됐죠 이 당시 원의 공주와 결혼하는 부마가 된 것이죠 4위 정답은 그러면 5번이 되겠는데 광해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의된 것이 아니라 인조반정이죠 중종반정으로 폐의된 것은 연산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나는 방호병관 김윤호입니다 대몽골항쟁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몽골군에 침입하여 충주 상상을 방어할 때 이때 노비들의 문서를 태우면서 사기를 높였죠 극적으로 쏴라 국무기무처 김홍지 신문차별 피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갑오개혁에서 노비 산업이 공산업이라 다 모두 협파했죠 노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라에서 승진에 제한을 받으며 등난이라고 불렸던 것은 6두품이 되겠습니다 6등급까지밖에 못 오르죠 아참까지밖에 고로시대 향부곡소에 거주하였으며 특별 행정구역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신량역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신분은 양이지만 차별을 받는 것이죠 천악의 대주를 받는 것이죠 일반 군연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노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 살라는 것이고 과도한 조세 공물수답에 시달렸죠 그리고 과거시험 응시 교육의 응시였던 기회가 없었죠 조선시대 때 봉수 역졸의 업무 역시 이거 힘든 일이에요 이건 조선시대의 신량역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통총운동으로 청여주 진출을 시도한 것은 이제 중인 그러니까 설중인계층이 됩니다 이들을 합쳐서 흔히 우리는 중서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그 설금고법 또는 기술관 이상들은 당상관이는 못 올라요 올라가려면은 3사에 해당하는 청여주 진출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통총운동을 전개해서 설 등은 철종 때 허용이 됐어요 시내호통 조치로 그렇지만 기술직 중인계층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 조선순조 때 궁방과 중앙관세에 소속된 이건 결국 공로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산업이 아니라 이런 관산업이 6만여 명을 신유년인 순조 1년 1,801년에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것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보교육 때 산업이까지 전부 해방을 시켰고 해방을 시킨 것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8번 다음의 세시풍속 강남에 갔던 재부가 도는 중3에 3에 겹친다는 거죠 3월 3일이 되는 것이죠 삼짓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 화전 꽃으로 전을 먹는 삼짓날 이외에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화전 나오죠 칠성날 7월 7일 한식날 4월 5일 동진날 이건 대략 12월 21일 또는 22일 이 사이 쪽으로 알고 있어요 단원날 5월 5일 49번 다음 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금성산과 영산경을 끼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 금성이라고 불렸던 것 마흔의 주요지역이고요 후산국시대인 격전지였으며 전라도라는 이름은 전주와 우리고장 바로 나주가 되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인조가 피신해 천국항전인 것은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이 소재한 곳은 경기도 광주가 되겠고요 유생 출신 유인석이 충북 제천에서 을미의병 을 일으켰고 정문구가 함경북도 길주에서 북간대첩 임진왜란 때 김강제 등을 중심으로 국제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했죠 대구광문사 1907년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왕건이 후백제를 배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 나주지역을 차지했는데 여기 나주지신 호족 오다련의 딸이 바로 장화왕화 돼서 고려의 제2대 해종을 낳게 되었습니다 왕건이 수군을 끌고 여기를 장악을 했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50번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오지않은 거 50번의 마지막 섬 하면 뭘 필요도 없어요 독도 문제일텐데 제주도 울릉도 보모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 바로 독도가 되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님을 주정했었죠 숙정 때 조선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불법 점령한 것은 남해안에 있는 바로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3년 동안 불법 점령했죠 여세에서 쭉 아래로 나오는 이쯤에 있을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러일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자국 영토로 시마네현으로 편혐을 시켰죠 대한제국 칭령을 통해 1900년 10월 25일 독도의 난이죠 울릉군수가 관할하고 했고 정식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됐고요 1877년 일본 태정관 문서에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 중 하나가 된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58회 한국사능력감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